네, 임주환 씨는 연극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드라마와 영화를 종횡무진하고 있는데요. 역할마다 자신만의 매력을 뽐내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임지연 씨는요, 2014 영화 인간중독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면서 그 후 화장품 모델 활동도 그리고 드라마 등으로 종횡무진하고 있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배우로 활동 중인 임주환입니다. 제가 모델 데뷔가 2002년도인데요. 모델 출신 연기자로서 멋지게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이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멋진 배우로 활동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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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